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문입니다 오늘은 본래카메라 플랭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동구가 평소에 질투 같은 거를 저한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질투를 하기보다는 뭐하면 죽인다 뭐하면 죽인다 그게 질투인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좀 질투 같은 질투를 받아보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조혜인 님을 보면서 옆에서 동구한테 와 진짜 개 잘생겼다 와 대체 이런 사람이랑 사귀고 무슨 느낌일까 와 개 쩐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동구의 반으로 과연 안될지 이번 보러가겠습니다 아 무거워 뭐가 무거워 나 니보다 몸이 왔나봐 카메라 바뀌었어 나 우리 브이로그 찍으려고 갑자기? 원래 브이로그 왜 갑자기 찍어야 잘 나오는 거야 마치도 안 입었어 나 바쁘니까 꺼져라 뭐하는데? 너 안 바빠고 있는데? 나 진짜 잘생긴 것 같아 정혜인 진짜 진짜 잘생겼어 그렇지? 사격해를 보고 가서 그냥 사격? 진짜 얘랑 사귀면 무슨 느낌일까? 얘가 할 수 있으면? 이런 사람이랑 사귀면은 진짜 기분 좋겠지? 진짜 자고 일어나면은 진짜 기분 좋겠지? 얘가 옆에서 그냥 자고 있으면 진짜 기분 좋은 것 같다 그치? 진짜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얼굴만 보아서 그렇게 생각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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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않아? 너 유연석 좋아하잖아 유연석 같은 사람이 옆에서 다 자고 있어 어머 어머 아냐? 진짜 잘생겼다 나 선생님사람 너무 많아 동료야 응 잘생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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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그러냐고 응 너 아무렇지도 않아? 내가 이런 사람이랑 막 아주 바람? 바람나가지고 이런 사람이랑 사귀게 아무렇지도 않아? 그런 사람 이런 바람 날 거야? 내가 그런 따스는 아니지만 내가 이런 사람 좋다고 이러면은 너는 아무렇지도 않아? 좋아하지 그치? 나도 제일 잘 좋아해요 연석이 좋아한다고? 뒤질래? 너랑 뒤지세요 잘생겼어 뭐해? 하늘에서 잘생겼어 잘생겼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동료야 맞지? 응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연이 너무 비현실적이야 응 응 롤카 같은 거 찍는 거야? 아니 롤카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평소에 안 봤던 놈을 종용해서 찍는 거야 아니 평소에 내가 좋아한다고 했잖아 근데 갑자기 뭔가 검색어에 있더라고 근데 갑자기 응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그렇다고 원래 얼굴이 다가 아니야 사람이 얼굴이 다가 아니고 얼굴이 다가 아니고 얼굴은 별로라도 가정적인 남자가 좋아해 요즘 가정적인 대세잖아 농구처럼 응 알지 알지 그러는 건 무슨 말이야? 아 나는 연속했는데 알지 나니? 뭐라고? 뭐라고 했냐? 이 연속을 검색한다고? 미쳤어 미쳤지 네가 왜? 우와 우와? 숟가락이 개살라 어쩔 수 없대 대박 난 영상은 또 안 봤는데 영상을 보고 있네 응 진짜 김정구가 나한테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주잖아 알지? 지쳐먹기 바쁘잖아 김정구가 뭐? 마시리 망치 예상이원 뭐하고 민정이원이 이상이 형 결혼한 거지? 민정이원이 이상이 형 결혼한 거지? 민정이원이 이상이 형 결혼한 거지? 민정이원이 형 헤어있는 방향이 아니야 진짜로 알지 민정이원이 형 민정이원이 형 안 했는 거야 민정이원이 형 와 이게 이 나이에 나오는 얼굴이야? 봐봐 이거 이거? 고용히 소문을 불러 추가 주문을 서두르기도 했다 오와 잘생겼다 사귄아 야 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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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 많다 이 쪽으로 하니까 웨딩 팝업을 찍먹고 왜 깝쳐 오늘? 뭐 하자 깝쳐 저거 왜 켰어 저거 꺼? 아니 브이로그 지겼더라고 브이로그 뭐하는 브이로그인데 지금 차 잘건데 이제 왜그래? 지금 말로 왜그래 차 잘건데 무슨 브이로그 벙 걸렸어 이 새끼 너? 벙 걸렸어? 지겨워 어휴 너 질투했어 안 했어? 무슨 질투? 야 정이 좋다고 하니까 너 솔직히 질투 나지? 아니야 정이 좋겠잖아 그때마다 질투 나지? 그럼 나지? 나지 됐어? 이제 끝난거야? 질투 나지 질투 나 얘들아 내가 낫지? 낫지 끝난거야 그러면? 끝난거야 그러면? 안녕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내가 손해본거 같아 내가 시작한건데 이거 안 찍을거야? 이거 찍으라고 꽉친거야? 아니 질투를 해야 재밌게 끝났는데 너가 질투를 안하잖아 그럼 질투는 봤어? 난 질투했어 네가 이러면서 난 잘생기 beam 카메라 꺼내라 카메라 꺼내라 출발 이번엔 아저씨 질투를 안에서